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 중기의 팬미팅 아시아투어 팬미팅 3&love in 태국 드디어 4월 28일에 여러분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태국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설레고 기쁘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뵐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4월 28일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여러분들 뵐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4월 28일에 태국 시안파라고노래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오시면 저 삐질 거예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4월 28일에 시안파라고노래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폼락훈 사랑합니다. 그때 봐요. 오, 마, manufacturers입니다. 여러분, 폴락을 만나고 여러분, 폴락하자마자 뵙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폴락하자마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